자 두꺼봐 언제 줄게 새집다오 자고 일어난 두꺼비 어이 진짜 두꺼비야 어떡해 살이 많이 졌어 이제 애가 살이 돼지가 됐네 아니 지가 저걸 그냥 가져간 두꺼비 입수도 주고 다 먹었냐 그거 혹시? 다 먹었어? 다 먹었냐 아직까지가가 아니라 자 도토리에서 일어나가 도토리 까는 방법을 보여줘 도토리아 내는 오빠도 결정한다 그래 도토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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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이름 썼겠니? 도토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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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